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 IBM 두남제 토익에서 LC 파티를 담당하고 있는 이루겸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YBM 온라인 토익 모의고사 해설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파트 1, 2, 3, 4 각 파트의 모든 해설들을 준비를 해왔는데 물론 모든 문제를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어려웠다 생각되는 것들 위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텐데 첫 번째로 1달의 시험의 난이도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같은 경우는 중 정도의 난이도였는데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1번 문제 하나를 다뤄보길 할텐데 다루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만 살짝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중으로 꼽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생소한 표현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사람이 서서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인데 한 명이 딱 서 있는 게 아니었고 세 명 정도가 나오는 사진 중에 한 명이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The person is standing with her arms crossed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With one's arms crossed 이런 표현 팔짱을 끼고 있다 이런 표현이 크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표현 하나 익숙하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ith one's arms crossed인데 보통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을 때는 crossed라는 표현 대신에 왜 우리 접다라는 표현 아시죠? Fold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표현도 써요. 뭐 standing with one's arms folded 이런 표현도 쓰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을 때 누군가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다리를 꼬고 있다고 한다면 sitting with one's legs crossed 라는 표현도 씁니다. Arms 대신에 legs 로만 쓰시면 됩니다. 그런 표현까지 알아두시면 앉아서 다리를 꼬고 있다. 서서 팔짱을 끼고 있다가 With one's arms crossed With one's legs crossed 이런 표현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크게 어렵진 않았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다룰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뤄볼 거고요. 파트 2는 제가 중상으로 꼽아놨는데 중상으로 꼽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파트 2는 시험의 트렌드가 특히나 요즘 시험의 트렌드를 보시면 우회적인 응답의 개수가 많이 나오는데 우회적인 응답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직접적인 응답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응답을 하기 때문에 막상 수험자들 입장에서는 뭐랄까 들어야 풀 수 있다는 건데 좀 아이러니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험을 많이 들어야 잘 풀 수 있다는 게 아이러니한 게 이게 LC 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들어야 되는 건 맞지만 완벽하게 듣기가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우회적인 응답은 들어야 풀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으면 대표적으로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How can I get a parking pass?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Parking pass가 주차권 같은 건데 주차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죠? 그랬더니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방법을 얘기하겠죠. You can get it at a security desk. 그런 데서 get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They are not available anymore. 아니면 They are no longer available anymore. 더 이상 available 하지 않다. 더 이상 구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우회적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답변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 풀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런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회적인 응답은 결국에는 듣기 실력을 잘 키워서 듣거나 아니면 이따 방법을 알려드리겠죠. 속어법을 통해서 풀어 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art 3는 중 그리고 Part 4도 중으로 꼽았는데 Part 3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조금 평이하긴 했으나 왜 타이밍이 붙어 나오면서 조금은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붙어 나오는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잘 읽어놨다고 하더라도 정말 듣기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유형인데 그런 것들이 한 3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고난의 유형이라고 꼽는 화제의 의도 파악 유형이라는 게 있죠. 거기서 나온 표현 중에 보통 질문에 나오는 표현 자체를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게 잘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표현은 It's worth a shot 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Worth라고 하는 표현은 뭐뭐 할 가치가 있는 이라는 표현으로 잘 알고 있지만 Shot이라고 하는 표현 Shot은 Shoot이 쏘다 Shot이 쐈다 무슨 과거인가 이게 뭔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It's worth a shot 이라는 표현은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긴 한데 우리는 사실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 가정에 푼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금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환급을 받아야 되는 걸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제출했는데 이거를 내가 Supervice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했더니 얘기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It's worth a shot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문맥 파악을 해서 잡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그 시각자료 연계 문제 같은 경우는 왜 이거는 정말 아주 자명한 건데 왜 그 지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평면도 있죠. floor plan 같은 게 나오면 우리가 그걸 풀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 중에 하나는 세 개의 표현을 알아야 되죠. 첫 번째는 뭐뭐 옆에 라고 하는 next to 뭐뭐 맞은 편에 라고 하는 across from 그 다음에 between a and b 같은 걸 알아두시면 좋은데 across from 이라는 표현으로 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만 알고 있다면 사실 평면도 문제는 시험치로 가도 나오는 표현이 딱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 표현만 알아두신다면 평면도 문제 잘 풀 수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었고요. 파트 4도 중으로 표시를 해두긴 했는데 중이 되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파트 3에 나왔던 타이밍부터 나오는 문제들이 몇 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좀 까다로웠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각자료 연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의도 파악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다만 시각자료 연계 문제 중에서 이렇게 발표자와 그 사람의 시간이 나와 있는데 발표자의 이름만 듣고 문제를 풀 수는 없었을 것 같고 이 발표자 중에 한 명이 이 질문에 나온 사람으로 대체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만 잘 캐치를 했다면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총 난이도는 중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 파트 2는 사실 요즘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좋은 뉴스를 전달해 드리자면 그나마 시험이 조금은 파트 2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조금씩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언제 난이도가 높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말 난공불락 정도는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전략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파트 1 같은 경우는 사실 파트 1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도 없는 것이 6문제밖에 안 나오고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몇 개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은 동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이제 크게 등장하는 사람 중심 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왜 동작에서 답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동사에 집중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동사가 일치한다고 해서 무조건 답이 되지는 않죠. 끝에 나오는 그 명사에도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치로 가시면 6문제 중에 1문제 혹은 2문제 정도밖에 등장을 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사진을 학생들이 의외로 어려워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을 보면서 동사에 집중을 하죠. 근데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사진은 동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명사에 유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동사에 집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틀려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사진은 명사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가 사진에 있나 없냐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면 정말 많은 문제들을 속어해 가면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단어가 사진을 봤더니 이건 없는데 그냥 속어 있으면 그게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장소는 어딘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빙이 들리면 사진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빙 들리면 그 빙 뒤에 오는 pp 동사에서 파생된 거니까 동사로 표현을 해보면 빙 뒤에 오는 동사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the door is being opened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누군가가 문을 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빙 pp opened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께 빙이 들렸는데 사진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 소름 돋지 않아? 여러분들 집에서 막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막 달가닥달가닥 혼자 막 잉잉 열려요. 소름 돋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빙이 들리면 그 뒤에 오는 동사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빙이 들리고 사진에 사람이 없으면 그 선택지는 속어하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는 파트 1, 2에서 정말 불문율이죠. 정답을 찾기 어렵다면 오답을 소거해서 남은 하나를 정답으로 끌고 가자 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갈 때 그냥 듣지 마시고요. 정답인지 오답인지 표시를 하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 2를 보겠습니다. 파트 2는 앞에 세 단어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적어도 네 단어 정도는 들어야 전문용어로 안전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네 단어, 다섯 단어 정도만 잘 들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95% 이상입니다. 95% 이상. 중간부터 들어야 중요한 건 보통 시험치로 가면 25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간접의문문 일반의문문 중간에 의문사가 들어간 간접의문문 정도가 중간 부분부터가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앞부분에 한 네 단어, 다섯 단어만 들으면 충분히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듣기 어렵다면 스킬을 적절히 활용해서 오답을 소거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스킬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스킬이 뭐가 있죠? 유사 발음, 동일 발음, 소거법 같은 거 있죠. 질문에 나오는 단어랑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가 발음이 유사하거나 발음이 동일하면 오답일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맞죠? 유사 발음을 예를 들면 질문에 Isn't this Jane's car? 이거 죄인 차지? 이렇게 물었을 때 I'll push the cart 라고 나왔어요. 해석상 당연히 오답인데 질문에 car 선택지에 cart 가 있으니까 발음상 유사하니까 소거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맞죠? 그런 걸 유사 발음 소거법이라고 하고 연상되는 것들 있죠. 연상되는 것들 연상어휘라고 하는 건데 보통 연상어휘는 리스닝 잘 안 되시는 분들을 낚기 위해서 많이 내는 거긴 하거든요. 리스닝 안 되시는 분들은 보통 단어 위주로 듣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리스닝 안 되시는 분들은 number 11 호르르 호르르 짭짭 포스트 오피스 포스트 오피드를 들은 거예요. A 쿵따라닥딱 B약 B약 어? 연상되죠? 왜냐하면 우체국 letter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낚기 위한 게 연상어휘인데 그런 것들은 보통 오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질문에 airport 선택지에 flight attendant 이런 거 나와도 오답 소거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걸 연상소거법이라고 하죠. 질문에 나오는 시재랑 선택지에 나오는 시재가 맞지 않으면 시재 불일치로 오답 처리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질문의 시재가 미래시라면 답변 또한 미래 쪽으로 가시면 달라요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스킬들을 적절히 활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파트 1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됐던 정답을 찾기 어렵다면 오답을 소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우회적 이응답 같은 경우는 정답을 명확하게 찾기가 어렵다면 오답을 잘 소거해서 풀어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파트 2는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파트 2는 진짜 뭐랄까 어떤 스킬들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내가 잘 들을 수 있다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파트가 파트 2입니다. 왜냐하면 질문 선택지까지 다 들어서 푸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듣기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듣기 실력을 잘 키우시려면 뭘 해야 되나요? 일단 틀린 것들을 오답노트 작성을 하셔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파트 1, 2 같은 짧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고 특히나 파트 2 같은 경우는 워낙에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순발력 있게 캐치를 하려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다 보면 언어라는 건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패턴에 맞춰서 나오거든요. 암기를 잘 해주신다면 캐치를 해내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철저히 암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파트 3랑 4를 같이 한번 볼 텐데 질문의 유형을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형 파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질문에 예를 들어서 discuss가 나왔다. discuss가 나오면 이거는 주제 문제니까 답을 초반에 노려야 되겠네. 그럼 초반부를 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유형 파악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에 next가 나왔다. next 문제는 후반부에 답이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니까 후반부를 노려야겠다. 그러면 후반부에서 답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걸 유형 파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청 질문이라고 하시죠. ask to do, request 이런 게 나오는 걸 요청 질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요청 질문은 말할 때 많이 쓰는 패턴이 would you, could you, can you, please don't forget 이런 패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리스닝을 할 때 잘 캐치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듣는 게 아니라 파악을 잘 해놓으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택지에 키워드를 표시할 때는 명사 위주로 키워드를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사 위주의 키워드가 좋은 이유는 명사는 동사에 비해서 대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어가 없이 그냥 그 단어가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해 사운드를 캐치해서 사운드를 캐치해서 찍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파악이 잘 안 되더라도 우리가 사운드를 끼워 맞출 수는 있죠. 그렇게 맞춰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LC 리스닝에 자신감이 좀 생기다 보면 실수하는 부분인데 문제를 풀 때는 너무 듣기에만 치중하시면 안 돼요. 문제를 풀 때는 리스닝에만 치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질문 유형 파악해놓고 선택지에 키워드 표시해놓고 정말 눈을 바쁘게 움직이면서 캐치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결국에 리뷰를 할 때는 듣기 실력 향상을 하셔야 타이밍이 붙어 나오는 문제들을 맞출 수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웬만한 문제들은 타이밍이 정말 땅, 땅, 땅 이런 순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운드를 잘 캐치해서도 맞춰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바쁘게 움직이면서 풀어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파라프레이징 노트를 만들어 암기한다. 이 파라프레이징 노트는 결국 동의어 같은 걸 정리하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단어가 귀에 그대로 들리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아닌 경우도 꽤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고 익히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 눈에는 public transportation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에게는 bus, subway 이런 게 들리면 정답이 될 수 있죠. 그런 게 파라프레이징, 재표현되었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노트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런 것들을 암기해 놓는다면 사운드를 캐치해서 잡아가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리뷰는 결국 듣기 실력 향상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께서 붙어 나오는 타이밍의 문제들을 맞춰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파트 1, 2, 3, 4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전략 부분들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파트 1 저랑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 파트 1은 여러분들 1번 한 문제만 풀어갈 건데요. 화면을 보면서, 들으면서, 의미를 우리말로 한번 바꿔보면서 들어보세요. 다시 문제를 풀어본다는 느낌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뭘로 가셨나요? 정답은 A가 되겠죠. They're rowing a kayak. rowing a kayak 이라고 나왔는데 row라고 하는 게 노를 졌다라는 표현으로 동의어가 paddle이 있습니다. 그래서 they're paddling the boat 아니면 paddling the kayak 이렇게 나와도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row, paddle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paddle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를 졌다라고 하는 동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 이 명사로도 쓰이기도 해요. 명사로. 그러면 no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지금 노를 들고 있죠. 뭐 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 They're holding paddles. 이렇게 해도 답이 될 수 있어요. paddles를 들고 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꼭 정리하고 싶어서 요거를 했습니다. 1번 문제를.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row, 노를 졌다. paddle, 노를 졌다. paddle, 명사로 쓰이면 no. row도 명사로 쓰이면 row가 그 no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B로 가볼까요? They're swimming in the water. 스위밍 하진 않잖아요. 뭐 분위기를 봤을 때 스위밍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우리 예측이니까 당연히 소거를 하셔야겠습니다. 맞죠? C 가볼까요? They're boarding a ship. 여러분들 board라고 하는 표현은 탑승하다 라는 표현인데 board는 탑승하다. 지금 ship에 탑승하고 있는 중은 아닌 거예요. 만약에 답을 끌고 오려면 writing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 동의어를 좀 정리를 해보면 board는 탑승하다. 동의어는 get on, get into 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볼까요? board, get on, get into 해볼까요? 시작. board, get on, get into. 꽤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자, 이 board이나 get on, get into는 정말 동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동작. 그러니까 탑승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건데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 riding이랑 헷갈려하는데 ride가 타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ing를 붙이니까 탑승하고 있는 중이 아니냐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탑승하고 있는 중인 걸 board, 탑승해서 이동 중인 걸 riding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답으로 가려면 they are riding a ship, they are riding a boat, they are riding a kayak 이렇게 하면 충분히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D로 가보겠습니다. 당연히 fishing 하는 건 아니죠. fishing 하려면 낚싯대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희 파트 2로 가보겠습니다. 파트 2는 8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본다는 느낌으로 갈 텐데 저희가 첫 번째로 질문을 잘 잡아볼 거고 그리고 답을 선택지를 들으면서 같이 한번 잡아가 볼게요. 화면 보면서 집중해 주시고요. 의미를 우리말로 바꾸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번 끊어볼까요? 자, packages가 소포라는 뜻이 있죠. 소포들이 ready to be delivered, 배달되기 위해 be delivered되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답 한번 찾아볼게요. the packages are ready to be delivered. a. in about 15 minutes b. i'll let the driver know c. they went to five locations 오케이, 정답은 정답은 b가 되겠죠. i'll let the driver know 오, 그래요? 그럼 제가 드라이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i'll let the driver know 그러니까 소포를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제 배달할 때가 됐으니까 드라이버한테 알려줘야 드라이버가 오, 그래요? 그럼 출발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i'll let the driver know 이것도 사실 좀 까다롭기는 해요. 일단은 질문 자체가 이게 질문이 아니라 평서문이죠.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평서문이기 때문에 좀 까다롭긴 했는데 a 한번 볼까요? in about 15 minutes in about 15 minutes입니다. 여러분들 in about 15 minutes라고 하는 건 when으로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when are we going to ship the packages? 이렇게 나오면 in about 15 minutes입니다. in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뭐 후회라는 뜻이 되겠죠. 많은 분들이 in이라고 하면 뭐뭐 이내로 이렇게 알고 있는 표현인데 in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뭐 후회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뭐 후회라는 표현인 걸 기억하셔서 이번 기회에 뭐뭐 후회라는 표현인 걸 꼭 기억하셔서 나중에 후회가 없을 수 있도록 하세요. 라임 괜찮았죠? 제가 라임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하루 1라임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임이 좀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는다면 그 쇼미 더 돈 프로그램이 있죠, 그 있죠? 그 프로그램에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시즌 한 16 정도에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in about 15 minutes는 어쨌든 when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거겠고요. 시 한번 들어볼게요. they went to five locations. 그들은 five locations로 갔다. 이것도 여러분들 해석상 답이 안 되는데 이 five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숫자 표현이 답이 될 때는 질문이 보통 how라고 보시면 되고 how many로 물어야 될 것 같아요. how many locations 혹은 how many branches have they visited? 그들이 몇 개의 브란치들을 방문했나요? 이렇게 나와요. they went to five locations.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location이라는 표현을 한번 정리해 볼 텐데 location은 우리가 위치라는 표현으로 많이 알고 있는 표현이지만 토익에서 문제를 자유자재로 풀어 가시려면 location의 위치, 지점, 현장이라는 표현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branch의 느낌 있죠?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construction site 대신에 location 이렇게도 쓰니까 공사 현장 이런 표현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1번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바꿔주세요 의미를 우리말로 Did you ask for 요청하셨나요? 뭘로? Did you ask for regular shipping or overnight shipping? 그러니까 regular shipping이라고 하는 게 일반 배송 아니면 overnight shipping은 왜 밤새 이렇게 날아가는 거니까 뭐예요? 당일 배송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와, 이 overnight shipping이라고 하는 것 당일 배송이라고 하는 표현 next day delivery, next day delivery 다음날 배달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야, 저는 진짜 당일 배송 시스템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당일 배송 시스템을 한다라는 걸 제가 유학생활할 때 들었는데 그때 생각했죠. 와, 진짜 한국 대단하다. 어떻게 그날 주문한 걸 그날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한국 와서 보니까 당일 배송이 아니라 당일 배송을 해서 그 다음날 받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일날 배송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말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당일 배송 시작으로 바꿔야 되지 않아요? 당일 배송 시스템이 아니라 당일 배송 시작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유학생활할 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일 배송을 볼 때마다 아직도 그때 생각이 떠오르긴 하는데 Anyway, 그래서 지금 regular shipping을 요구하셨나요? 아니면 overnight shipping을 요구했나? OR 이라고 나왔죠. 일단은 여러분들 듣자마자 OR이 들리면 선택의 의문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 한번 잡아볼게요. A They are sending me the bill B I think it will arrive on time C We need it tomorrow, don't we? 오케이, 정답은 어떻게 갈까요? 정답은 C가 되겠죠. We need it tomorrow, don't we? 그러니까 우리 내일 필요하죠, 그렇죠? 이렇게 묻고 있죠. We need it tomorrow, don't we? 그러니까 내일 필요한 거면 당연히 overnight shipping으로 가야 되는데 이 또한 우회적인 응답인 거죠. Overnight shipping으로 가야죠. 이런 게 아니죠. 우리 내일 필요한 거죠. 그러면 overnight shipping을 선택하는 느낌인 겁니다. 맞죠?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 극단적인 팁으로 기억하시면 좋은데 파트 2는 선택지에 되묻기가 있다면 답의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되묻는 선택지. 맞죠? 우리 내일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런 게 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가다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선택지에 되묻는 게 있다면 답으로 선택하시면 확률이 높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들이 빌을 보내줍니다. 이건 소거하셔야 되겠죠? 이게 how much?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how much do you have to pay for it? 너 얼마를 내야 되니? 이렇게 나왔더니 그들이 빌을 청구서를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렇게 답변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질문이 한마치로 묻든지 해야 될 것 같고 B는 I think it will arrive on time On time, 제때 도착할 것 같애라고 합니다. I think it will arrive on time 질문이 how long이면 맞을 것 같아요. How long will it take to be arrived? 도착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 I think it will arrive on time 아마 우리가 요청한 시간에 맞춰 도착할 거야. 이렇게 잡아갈 수 있겠죠? 자, 15번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15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Number 15 When will we learn if our design has been chosen? Learn이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가 배우다로 많이 알고 있는 동사이기는 한데요. 배우다, learn 그런데 보통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면 정말 토익에서 많은 상황에 알다, know라는 표현으로 알면 좋긴 하거든요. When will we learn if our design has been chosen? 그래서 when we will learn, 우리가 언제 알게 될까요? When will we learn if our design has been chosen? Be chosen은 선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디자인이 언제 선택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When will we learn if our design has been chosen? A Sometime next month B It looks really good C I can design one for you 음, 정답은 정답은 A인 것 같죠? Sometime next month Sometime next month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합시다. When이라고 물을 때 선택지에 Sometime, anytime 나오면 거의 뭐 정답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Where이라고 나오면 질문이 Somewhere, anywhere 나오면 뭐 100% 정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Who라고 물으면 Someone, anyone이 선택지에 나오면 거의 100% 정답에 가깝습니다. 제가 거의 100%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저도 살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100%입니다! 막 이랬는데 나중에 막 아니면 나중에 와가지고 저한테 막 비난의 화살이 올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의 100%에 가깝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세트들 기억해놓으시는 것이 좋겠죠? B 한번 볼까요? It looks really good Looks really good 정말 좋아 보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질문 자체가 when이잖아요. when이라고 물을 때 선택지에 답이 될 수 없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의문사인문문에서 yes, no는 당연히 오답이 되는 거죠. 너 어디 사냐? 야, 우리 오늘 우리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감사합니다. 뭐 사달라는 거예요?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의문사인문문은 의문사인문문에 맞는 답변을 해야 되는 건데 good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언제 했더니 좋다 이런 게 답이 돼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It looks really good 정말 좋아 보이네요 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맞죠? 아마 질문이 how로 나와야 되겠죠. how do you like this design? 이렇게 나오면 It looks really good 정말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c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c I can design one for you 여러분들이 질문에 뭐가 있어요? design I can design one for you 선책 뒤에 design이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동일 발음 속어법도 괜찮고요. I can design one for you when will we learn? we라고 했는데 I라는 주어로 받기도 좀 그렇죠. 맞죠? I가 나오면 I don't know 이런 걸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면 주어가 맞지 않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I can design one for you design, design 동일 발음 속어 주어 부릴 치 이렇게 잡아놓읍시다. 1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주세요 여러분 Number 19 I'd like to have a salad with my entree I'd like to have 갖고 싶다 여기서 뒤에 entree entree가 뭐지? entree I'd like to have a salad with my entree 샐러드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음식이니까 여기서 I'd like to have 는 먹고 싶다 뭐 이런 뉘앙스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entree 라고 하는 거 한번 볼까요? 이 entree 라고 하는 게 주요리 혹은 주요리 앞에 나오는 요리라고 나왔는데 주요리면 주요리고 주요리 앞에 나오는 요리면 앞에 나오는 요리지 이게 다른 거 아니냐? 맞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국가별로 조금 달라요. 원래 이 entree 라고 하는 게 프랑스어죠. 프랑스어 프랑스에서 온 거야 entree 라고 하는 게 프랑스 본토에서는 이 entree가 주요리 앞에 나오는 요리 약간 애피타이저 느낌으로 쓰이는 게 entree인데 이게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entree 라고 하면 주요리에요. 메인 요리를 뜻해요. 그리고 이게 영국 호주 이런 영미권 그 다음에 프랑스 본토 쪽에 entree 라고 하면 정말 이 애피타이저의 느낌으로 쓰이는 거야. 실제로 이거는 어떤 국가에서 이 표현을 쓰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여기서는 salad를 entree 앞에 먹겠다니까 아무래도 여기서는 제가 메인 디쉬 전에 salad를 먹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죠? 한 번 더 잡아볼까요? I'd like to have a salad with my entree A The portions are just the right size B What kind of dressing would you like? C No thanks. I already ordered 정답은요? 정답은 뭘로 드실래요? 정답은 B죠. What kind of dressing would you like? salad이랑 dressing 연상들이니까 오답 아니냐 이럴 수 있기는 한데 스킬이 100% 통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맞죠? salad dressing은 연상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또 다른 스킬을 집어넣어 보면 뭐예요? 되묻는 게 정답. 특히나 여러분들 평서문이 되묻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평서문은 되묻으면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맞죠? 보세요. 나 밥 먹었다. 뭐 먹었어? 자연스럽죠. 나 학교 간다. 야 너 학생이었냐? 뭐 이런 거. 자연스럽죠. 되묻는 선택지가 꽤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평서문은 특히나 되묻는 선택지가 답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 한번 가볼까요? The portions are just the right size Portion이라고 하는 건 보통 1인분을 뜻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음식 등의 양을 뜻할 때도 portion을 쓰거든요. The portions are just the right size Just the right size 와 양이 딱 적절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아무래도 질문 자체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Do you want some more? 좀 더 필요하니? Do you want some more? 이렇게 나오면 The portions are just the right size 양이 딱 정확합니다.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C 한번 가볼까요? No thanks I already ordered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주문했습니다. 이것도 질문 자체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Can I help you order? No thanks I already ordered Can I help you order? 주문 좀 도와드릴까요? No thanks I already ordered 아니요 아니요 이미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잡아가셔야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저희 2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는 23번으로 함께 마무리를 해볼게요. 한 번 더 바꿔볼까요? Number 23 How are we supposed to decide who receives a cash bonus? 야 숨 쉬어 왜 이렇게 길어? 물론 이렇게 긴 것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이거는 끊어볼까요 우리? How are we supposed to decide Be supposed to는 to yeah 하기로 예정된 이라는 표현이 있죠. 혹은 to yeah 해야만 하는 의 뜻도 있습니다. to yeah 해야만 하는 의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How are we supposed to decide who receives a cash bonus? 맞죠. 어떻게 뭐 뭐 해야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뜻이 되겠죠. How are we supposed to decide 어떻게 결정할 건가 How are we supposed to decide who receives a cash bonus? 맞죠. 누가 캐시 보너스를 받는지가 되겠습니다. Be supposed to는 뭐 뭐 할 예정인 동의어는 be scheduled to가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 Be supposed to는 to yeah 해야만 하는 의 뜻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나오긴 하거든요. 파트 2에 어떻게 나왔던 적이 있었냐면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Isn't the address supposed to be at the top of the page? 이 address가 페이지 꼭대기에 가야만 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나왔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be supposed to는 to yeah 할 예정인 또 있지만 to yeah 여야만 하는 Isn't the address supposed to be at the top of the page?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보너스를 받는지 어떻게 결정하죠? 오케이. 정답은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Based on Be based on 하면은 뭐뭐에 달려있다라고 나왔죠? Number of sales입니다. 판매량이 달려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파느냐에 따라서 캐시보너스를 주죠. 아무한테나 주겠어? It is based on the number of sales. 맞죠. Based on the number of sales가 되겠고요. B 한번 보겠습니다. B는요? Thank you. I would love to. Thank you. I would love to. How로 묻고 있잖아요. 의문사 의문문이니까 Thanks 안 되잖아요. Yes, no, thanks, good, great.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걸 알고 계시죠? Thank you. I would love to. I would love to. Are you going to come to my party tonight? Would you like to come to my party tonight? Thank you. I would love to. 감사합니다.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가 되겠고요. C는 축하드립니다. You deserve it.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그럴만한 자격이 됩니다. deserve는 뭐뭐의 자격이 되는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답이 되려면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I've got a promotion. 나 승진했잖아. Congratulations. You deserve it. 축하드려요. 정말 그럴만한 자격이 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괜찮으시죠? Part 2 이렇게 마무리하고 Part 3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3, 4, 5번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53번부터 한번 볼까요? Who is the woman? 이라고 나왔습니다. 여자는 누구인가? 라고 나왔는데 이런 걸 우리가 직업 신분 문제라고 하는데 직업 신분 문제는 초반에 답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초반부를 잘 노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여자의 직업, 남자의 직업은 상대방 성별의 목소리에서 답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남자분이 얘기를 합니다. Hi, I'd like to reserve a room for I'd like to reserve a single room for Saturday night, pleas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남자 목소리니까 여자의 직업은 Hotel receptionist. 이렇게 잡아갈 수 있겠죠. 아니면 반대를 이룰 수 있잖아요. Hello, I'd like to purchase a sofa for three people. 방금 목소리 누가 들어도 여자 목소리죠. 맞지? 그러니까 남자의 직업은요. Furniture store 직원 이렇게 잡아갈 수 있죠. 상대방 목소리에서 직업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선택지를 보시면 명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명사 형태는 사운드가 들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만 파트 3는 어떤 단어들을 통해서 직업을 잡아가실 필요도 있습니다. A 같은 경우는 주차 요원, being a roommate, maintenance person이라고 하는 게 관리부서 직원이 되겠고요. 보수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A real estate agent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뜻합니다. 보통 집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거죠. 정말 이거는 진짜 좀 극단적인 팁이긴 한데 선택지에 있으면 진짜 답이 많이 됩니다. Real estate agent. 집 구하는 게 정말 정말 집을 많이 구하거든요. 정말 답이 많이 됩니다. 54번입니다. 남자가 enjoy doing이죠. 그럼 남자가 질리는 거니까 누구 목소리를 노려야 되나요? 남자 목소리를 노려야 되겠죠. 저는 이런 걸 하는 걸 너무 즐거워합니다. 이런 걸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차량 수리하는 거. Be in going for walks입니다. 이거는 산책 가는 거죠. See in a meeting with friends. 친구 만나는 거. 데인은 preparing food. 음식 준비. 요생남인가요? 굉장히 유행하는 단어이긴 하죠. 음식 만드는 거.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것들. 55번입니다. 남자가 이렇게 말할 때 뭘 의미하나요? 의도 파악 문제에 가장 고난이도 유형이긴 한데 Let's do it.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 한번 볼까요? Sign a rental agreement. agreement라고 하는 게 계약이란 뜻으로 동의어는 contract, deal이 있습니다. 해볼까요? agreement, contract, deal. 시작. agreement, contract, deal. 이 있겠죠. rental agreement에 사인할 것이다. B는요. Ready to move right away. 즉시 이사갈 준비가 되었다. Move라고 하는 표현은 relocate. Move, relocate가 정말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동의어입니다. C는요. Check out an apartment. 아파트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D는요. prefers to take the subway. subway 타는 걸 선호합니다. 아우, 나 택시 안 타요. 나 subway 좋아해요. 이런 얘기일 수 있겠죠. 의도 파악 문제는 어쨌든 저는 문맥 파악을 해야죠. Let's do it. 들었을 땐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문맥 파악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화면 보면서 저랑 정답을 한 번 맞춰 가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왜 빈 종이 같은 거 있으면 펜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종이에 정답의 포인트 이렇게 한 번 긁어보세요. 살짝. 살짝 정답의 포인트에. 문제 풀듯이 그렇게 하시면 저는 화면의 정답 포인트에 플래시를 한 번 띄워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포인트랑 저랑 포인트가 맞는지 한 번 잡아 봅시다. 갑니다. questions 53-55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I am looking for a two-bedroom apartment close to downtown. I would like to have a large kitchen since I love cooking. I have a few listings that fit your requirements. Do you want a place with parking? That's not necessary. I don't have a car. What I really need is a place that is close to public transportation. I have a listing just two blocks from here. It's close to a major subway station and it has a 12-month lease. Would you like to head over there right now and take a look? Let's do it. 이렇게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 조금 당황스럽기는 해요. 왜 그렇죠? 53번, 54번이 굉장히 붙어 나왔고 그래서 어렵기도 한데 더 당황스러운 건 54번까지 나와버리고 55번 답이 나오는데 너무나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무슨 일이지? 왜 답이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스스로를 믿으세요. 스스로를. 아시겠죠? 에이. 답이 나오겠지? 답이 나오겠지? 묻고 계시다 보면은 에이. 답이 나오겠지? 넘버 53. 어떡하지? 이렇게 틀리나 저렇게 틀리나? 어쨌든 답이 타이밍이 좀 정기적인 타이밍으로 딱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답이 나오는 타이밍에 갭이 좀 큰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럴 때 일수록 여러분들을 믿고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특히나 이거는 뭐 Let's do it 듣고 잡으면 되는 거니까. 5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왜 집을 구한다에서 바로 잡으시면 돼요. 맞죠? 집을 구합니다에서 바로 Real Estate Agent를 잡으시면 되는 거고. 54번은 Since I love cooking. 쿠킹을 좋아하는 건 결국 Preparing Food는 음식을 준비하는 건 설마 여러분들 왜 어디서 음식 사와가지고 이렇게 짠 이렇게 준비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파트 1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A woman is preparing some food 이렇게 나오면 파트 1에서 요리하는 모습이에요. 요리하는 거죠? 55번 같은 경우는 가서 한번 볼래 그랬더니 Let's do it. 그럽시다 하니까 가서 확인해 봅시다. 요렇게 잡아갔으면 되겠죠. 그 포인트들을 노랬으면 잘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한번 스크립트 확인해 볼게요. I am looking for a two-bedroom apartment close to downtown. 여기가 정답의 포인트인 것 같네요. I am looking for a two-bedroom apartment close to downtown. 다운타운 근처에 있는 two-bedroom apartment를 찾고 있대요. I would like to have a large kitchen since I love cooking. 맞죠. 쿠킹을 좋아하니까 large kitchen을 갖고 싶습니다. 쿠킹을 좋아하는 건 Preparing Food를 좋아하는 것이죠. 맞죠? 이 리스팅이라고 하는 표현이 보통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집, 소유하고 있는 집 있죠. 물론 얘네들이 진짜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렌트를 하거나 매매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의 리스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feed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추다 합니다. 당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이 되겠죠. 주차 필요하니? That's not necessary. I don't have a car. 차가 없어요. What I really need is a place that is close to public transportation. 맞죠. 역세권이라고 하는 거죠. 역세권이 필요합니다. I have a listing just two blocks from here. It's close to a major subway station and it has a 12-month lease. 12-month lease입니다. 12개월 렌트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Would you like to head over there right now and take a look? Let's do it. 맞죠. Head over, 어디 어디로 향해 가는 거죠. 글로 가서 한번 보실래요? 그랬더니 Let's do it. Would you like to head over there right now and take a look? Let's do it. 이렇게 나왔죠. 이런 느낌도 있네요. 글로 가서 한번 보실래요? 뭐 유행하는 힙합적인 표현으로는 그런 것도 있죠. Let's get i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Let's do it. Let's get it. 이렇게 나오는 느낌. 가서 한번 해봅시다. 이런 느낌으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자가 가서 볼래? 그랬더니 가서 봅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wants to check out an apartment, 아파트를 확인하고 싶다. 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 59, 60, 61번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Conversation about 문제입니다. About 문제는 주제 문제거든요. 주제 문제는 답이 어디 나오나요? 초반에 나옵니다. 주제 문제는 답이 초반에 나오니까 초반부를 잘 노래해 보시면 되고요.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키워드를 보통 명사 위주로 잡으면 좋기는 한데 A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interview라는 단어를 명사로 잡아놓으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동사로 쓰이긴 했으나 인터뷰라고 하는 단어가 대체 불가능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께 들린다는 거죠. 들리면 선택하시면 거의 정답일 수 있는 거죠. B 나와 있는 make changes라고 하는 표현이 수정하는 거예요. 변화를 주는 거니까 동의어가 update, revise가 있는데 여기도 웹사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대체 불가능 단어예요. 웹사이트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죠? 여러분들께 웹사이트 들리죠? 정답 선택하시면 정말 어깁없이 정답일 겁니다. 그러면 C는요. Relations with clients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키워드가 client 이런 걸 잡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D는 Employee Directory라고 하는 게 Employee Directory가 직원 안내 같은 거거든요. 직원 안내를 계획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직원에 관해 설명하는 거 있죠. 직원 프로필 같은 걸 계획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떻게 직원 프로필을 만들 것인지를 계획하는 겁니다. 60번 보겠습니다. Impliable 문제인데 Impliable 문제는 보통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는 출원 문제, 암시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Mention about, say about과 같은 언급 문제로 보시면 돼요. 언급 문제 그러면 좀 특이하게 나오지만 언급 문제인 것들은 뭐가 있냐면 Impliable about, suggest about, indicate about이 뭐뭐에 관하여 언급하다 이런 문제 이런 문제의 특징은 about, ia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확률이 되게 높죠. About the company 있죠? Company 노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는 직원들이 많다. B는요, new email program. 여러분들 B가 답이려면 여러분들 귀에 이메일 들립니다. 이메일도 대체 불가능 단어. 귀에 들리면 정답 잡아가시면 돼요. C는 Improved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D는 Recently relocated. Relocate 아까도 했었습니다. Relocate move. 정확하게 같은 뜻입니다. 61번입니다. 남자는 Where? So is that it? 이게 다야? 라고 말하나? 라고 나왔죠. 남자가 이게 다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A는 정말 만족했대요. Be satisfied with the conversation. 대화에 너무 만족했다. B는 Suggestions are inappropriate. Appropriate이 적절한인데 Inappropriate은 부적절한의 뜻이 되겠죠. 이런 거예요. 회식을 하러 갔는데 일단은 부장님이 법인카드를 들고 있긴 한데 법인카드 한도액이 한 5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명이 갔으니까 짜장면 같은 걸 시켜 먹어야 되는데 자, 우리 오늘 뭐 먹을까? 그랬더니 한 명이 저기요, 저희 팔부채 먹읍시다. 나조기 먹읍시다. 이런 거 있죠. 비싼 거. 그러면 Your Suggestion Your Suggestion is inappropriat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안이 적절치 못하다라는 거죠. 5만원밖에 없으니까. Say 같은 경우는 Like Additional Clarification 단어가 좀 어렵죠? Clarification이라고 하는 건 확인으로 해석하시면 되긴 하거든요. 왜? Clarify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돼요.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다른은 Invite Additional Comments 뭐야? 추가 코멘트를 초대해? Invite는 초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He wants to invite additional comments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가 코멘트를 Give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가 Invite 하는 건 원하는 거죠. Get 하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그에게 Give 해주길 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저랑 타이밍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펜 살짝 들어서 정답의 포인트를 한번 긁어보시면서 가볼게요. 화면은 보면서 갑니다. questions 59-61 In addition to the biographical information Exactly. It helps clients connect names and faces Okay. So is that it? I think so. If I have any other ideas, I'll email them to you. Me too. 이렇게 저랑 하시면 됩니다. 3인 대화의 느낌이긴 하네요. 3인 대화인데 3인 대화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고민을 할 필요가 1도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3인 대화는 딱 두 종류밖에 없거든요. 결국 3인 대화라고 해봤자 두 명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한 명이 뭐야 이게 그렇죠 두 명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한 명이 다른 의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른 의견을 가진 1대1 대화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는 두 명이 대화를 해요. 두 명이 대화를 하고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대화가 끝나면 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두 개의 대화가 한 대화에 합쳐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편 소포를 보내러 가가지고 I'd like to send an international package place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I'm sorry sir, we're not dealing with international stuff here. Could you move over to that line place? 그럼 이쪽 라인으로 가서 이쪽 라인에서 May I help you the next person line plac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사람 도와드릴까요? Yes, I'd like to send an international packag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도와드릴게요. 그럼 대화가 두 개가 하나의 대화가 합쳐진 거예요. 이런 게 3인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3인 대화를 전혀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3인 대화를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3인 대화가 나와도 이게 3인 대화인지도 몰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59번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께 웹사이트가 들릴 거야. 웹사이트가 들렸고 업데이트라는 동의어가 들리면서 답이 튀어나왔죠. 60번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타이밍을 늦게 끌고 가긴 했는데 여러분들 조금 일찍 가셨어도 상관은 없어요. 맞죠? move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move가 나왔는데 뒤에 저는 it's been a month already 이미 한 달 됐어 에서 잡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잡았어도 전혀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남자가 얘기하는 건 is that it? 야 이거면 되냐? 그랬더니 여자분이 뭐 더 필요한 거 있거나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때 추가하자. 알려줄게. 여기서 남자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야 이 정도면 되는 거야? 이거면 충분하니? 더 많은 걸 추가해야 되지 않니?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맞죠? 바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여러분들께 웹사이트가 들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업데이트가 나왔죠. 업데이트 make changes 웹사이트 웹사이트 사운드를 잡아도 충분히 풀어갈 수 있겠죠. They want to know what ideas we have for updating the company's website. Well, they changed the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when we moved to our new office. 그러니까 여기서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라고 나왔어요? Well, they changed the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when we moved to our new office.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office 로 이사 왔을 때 아직도 새로운 office 라고 표현하는 걸 봤을 때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때 잡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아직 여기서 잡기가 조금 애매했다면 한 문장 더 들어볼까요? But we still don't have a photograph of the building. That's a great idea. It has been a month already. 여기 어떠세요? It has been a month already. 한 달이나 되었는데 그럼 한 달밖에 이사한 지 안 됐으면 이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면 최근에 이사했다라는 걸 잡을 수 있겠죠. 이때 잡으셨어도 될 것 같아요. Speaking of photographs Speaking of something 은 뭐뭐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런 뜻입니다. 사진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I think we should add them to our staff profiles. Staff profile에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In addition to the biographical information In addition to 는 to 이하에 더해서 라는 뜻이죠. Biographical information은 우리가 신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신상에 더해서 사진을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 이름하고 이 사람의 신상만 좀 나와 있었는데 이름에 위에 뭐 사진을 추가한다든지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Exactly. It helps clients connect names and faces. 맞죠. 그러니까 이름하고 얼굴하고 연결하기에 좋잖아요. 맞죠. 이름만 덩그러게 나와 있으면 누가 누군지 알기 어렵지만 사진하고 이름하고 같이 기억하기는 좋으니까요. Okay. So is that it? I think so. If I have any other ideas I'll email them to you. Me too. 이렇게 잡아가시면 되죠. Is that it? 야, 이거면 다 되냐? Okay. So is that it? 맞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발음이 Is that it? Is that it? 이렇게 나왔는데 영국 발음이라서 그런데 연음 법칙 하나만 살짝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면 T로 끝났죠. T가 자음이죠. Is의 I가 모음이죠. 그러니까 Is that it? 그러면 연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발음 같은 경우는 T가 리을로 부드럽게 발음이 나요. 그러니까 발음이 어떻게 돼요? Is that it? Is that it? 이 되는데 T 발음이 영국 발음일 땐 T긋으로 나요. 그래서 발음이 Is that it? Is that it? 이렇게 나는 거죠. I think so. If I have any other ideas I'll email them to you. Me too. 그래서 다른 정보 있으면 이메일 보내줄게 하니까 남자가 이거면 되니? 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여자가 더 많은 거 있으면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에서 남자가 원하는 걸 알 수 있죠. 추가 코멘트를 원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파트 4로 가겠습니다. 파트 4 89번입니다. What announcement about? What about? 문제입니다. 주제 문제로 답이 초반에 나오겠죠. 초반부를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A는 새로운 직원의 소개 B는 election 결과입니다. Employee election 키워드로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명사니까 C는 새로운 커뮤니티 위원회의 조직이죠. D는 Goal set by a department 부서에 의해 설정된 목표들이 되겠고요. 이렇게 말할 때 뭘 의미하나 Now that we finally have a voice in this matters Have a voice 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보이스를 가지는 거니까 목소리를 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들에 관해 드디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네요. A는요. 회사가 미팅을 그렇게 자주 열지 않는다. B는 직원들이 Not previously included In planning 그러니까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D는요. Department가 Allow employees to vote before 투표하는 거 Did not allow 허락 안 했대요. D는요. 직원들이 Speak directly to company leaders Company leader에게 직접 얘기할 수 있었다. Used to 과거에 그랬고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대요. 91번입니다. 여자가 Say about Mention about About 이하의 사운드가 들리면서 답이 나오는 문제죠. Thompson Mr. Thompson 있죠. 여러분들께 당연히 Thompson이라는 사운드가 들릴 겁니다. Mention about Say about 언급 문제니까 사운드를 누리시면 됩니다. 그는 Get promotion soon 곧 승진을 할 것이다. B는요. Work as her assistant 그녀의 비서로 일할 것이다. Say는 Well liked By everyone 모든 이들에 의해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요. They worked in the department for many years. 오랫동안 부서에서 일했다. 자 이것도 저랑 같이 한번 잡아 봅시다. 긁으면서 갑니다. Questions 89 through 91 refer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Can I have your attention for just a minute? I want to let you know that we have counted all of the votes from the election and Kenny Thompson has been selected to be our department's employee representative on the company's long-term planning committee. In this role Kenny will attend monthly meetings and report back to us. Now that we finally have a voice in these matters we trust that Kenny will represent our concerns especially since he has been in this department for 11 years. Please join me in congratulating Kenny Thompson. 이렇게 잡아갔으면 되겠습니다. 89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election이 너무 명확하게 들렸죠. 맞죠? 그때 잡으셨으면 될 것 같고 90번 같은 경우는 와 드디어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라는 뜻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planning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이제 누군가가 대표하는 누군가가 선택이 되었으니까 목소리를 낼 수 있겠죠. 91번 같은 경우는 11 years 동안 일했다. 그럼 11년간 일했어? 와 꽤 오래 일했죠. 한 회사에서 11년간 일했다면 오래 일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1, 2년하고 퇴사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게 잡아갔으면 될 것 같은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잠시 집중 부탁드립니다. I want to let you know that we have counted all of the votes from the election and Kenny Thompson has been selected to be our department's employee representative on the company's long-term planning committee. 맞죠. 여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One is in Lagina we have counted 세렸대요. All of the votes from the election election의 투표 수를 다 셌더니 Kenny Thompson 이 선택되었다라고 나왔습니다. 대표할 사람으로 선택된 거죠. In this role Kenny will attend monthly meetings and report back to us. 맞죠. Monthly meeting에 참석하고 우리한테 report back 알려준대요. In this role Kenny will attend monthly meetings and report back to us. Now that we finally have a voice in these matters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대요. 이 사람이 참석하고 알려주니까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건 이전에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몰랐던 거죠. 근데 누군가 참석하니까 가능성이 있어진 거고 We trust that Kenny will represent our concerns especially since he has been in this department for 11 years. Especially 이런 경우는 특별히 특히 뭔가 강조의 느낌이잖아요. Especially 들리면 답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꼭 기억해라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느낌적으로 특히 이렇게 나오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Also plus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면위나기입니다. Especially since he has been in this department for 11 years. Please join me in congratulating Kenny Thompson. 이렇게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서에 11년간 일했으니까 올해 일했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 한번 보시고 정리하겠습니다. 98, 99, 100번 그래픽 유형 같이 한번 볼게요. 이 announcement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라고 나왔습니다. 이 목적을 묻는 문제는 결국 주제 문제로 보거든요. 주제 문제는 초반에 나옵니다. 초반부를 잘 노려보시면 됩니다. A는 Limited Time Offer 어떤 제한된 오퍼를 소개하는 거고요. B는 Permote a New Online Store 새로운 온라인 스토어를 홍보하는 거죠. C는요 Customer Service Policy 설명하는 거 D는요 Upcoming Sale 다가오는 세일을 발표하는 건데 여러분들 D가 답이 되려면 뭘 노리면 되냐면 Next 라는 단어 노리면 돼요. Next Week Next Month 이런 게 들리면서 답이 되게 많이 됩니다. 99번 입니다. 그래픽을 보시오. 저런 건 사실 여러분들 해석할 때는 해석을 안 해도 되죠. 시간 낭비 니까요. 어떤 item이 eligible for be eligible for for 이하의 자격이 되는 30% Employed Discount 입니다. 30% Employed Discount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에서 노릴 건 30 라고 하는 숫자예요. 우리가 노릴 수 있는 4대 타겟 시작놈 이름이라고 추격해놓은 표현인데 시간 장소 Number 이름이 질문에 있으면 그걸 노리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30% 30가 Number Target 들어가죠. 그럼 저걸 동그라미 쳐놓으면 전후에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그걸 노리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건 Item Number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Description 혹은 가격을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Description 혹은 가격을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귀에 가격이 들리거나 아니면 Description 설명을 들리겠죠. Trousers 바지냐 Screwdriver 세트냐 스니커냐 Glasses 이렇게 나와있죠. 100번입니다. 어떻게 직원들은 Enter Their Name In Price Drawing Price Drawing 이라고 하는데 Drawing 이라고 하는게 뽑기 추첨 이에요. 시상 뽑기 추첨 같은데 어떻게 직원들이 Enter 할 수 있나 How Can 문제를 우리가 방법 문제라고 해요. 방법 문제는 후반부에 답이 나온다. 방법 문제는 정말 정형화되어 있는 토익의 틀이 있는데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그러면 어김없이 웹사이트가 정답이에요. 정보를 얻고 구매 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웹사이트에서 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예약이나 구매 같은 경우는 바로 돈이 되는 거죠. 예약이나 구매하실려면 전화주세요. 이런 겁니다. 연락 방법은 너무 자주 오면 귀찮으니까 이메일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연락 드릴게요. 이메일로 보통 답이 나온다. 이게 토익 상식인데 이런 거 이거는 어떻게 enter their name in price drawing 추첨해서 그들의 이름을 넣을 수 있나 어 product review 제품 리뷰를 쓰므로서 여러분들 리뷰라고 하는 표현 사운드를 노리시면 답이 많이 됩니다. B는 매니저와 얘기함으로써 C는 리시트를 제출함으로써 D는 커스터머에게 추천을 함으로써 가 되겠습니다. 자 저랑 마무리 한번 출발해 볼게요. 긁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s 98-100 refer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and receipt. I have a quick announcement for everyone. As you know employees can get a 15% discount on everything in the store. However this week only you can get 30% off any hand tools. It's our way of showing our appreciation to you for your hard work. All other products are eligible for the normal discount. Since customers count on you for recommendations we strongly encourage you to write reviews of any products you purchase from our store. For each review your name will be entered in a drawer for a $100 gift certificate. Draws are held once a month and include entries from all of our retail locations and our online store. 이렇게 잡아가시면 되겠죠. 98번, 99번이 진짜부터 나오긴 했네요. 맞죠? 98번 같은 경우는 for this week only 이렇게 나왔죠. 그때 only가 들어갔으니까 뭔가 제한적인 느낌. only는 답을 부르는 단어예요. 정말 그게 포함된 문장은 정말 어김없이 답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고 99번 같은 경우는 왜? screwdriver 이렇게 나오진 않았죠. Hand tools 라고 해서 손으로 사용하는 툴이니까 screwdriver로 잡아가셨어야 되겠죠. 백버튼 review 들렸으니까 잡아가시기 괜찮았을 것 같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죠. 15% 할인을 받을 수 있대요. 여긴데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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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unfortunately 정말 답이 많이 나오죠. 맞죠? you can get 30% off any hand tools 바로 나왔나요? 두 번째 것도 바로 나왔죠. you can get 30% off any hand tools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서 30% 할인인데 hand tools 니까 screwdriver set 30% 사운드가 들렸고 맞죠? it's our way of showing our appreciation to you for your hard work or other products are eligible for the normal discount since customers count on you for recommendations count on you 라고 하면 당신에게 의지한대요 recommendations 추천해 당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we strongly encourage you to write reviews of any products you purchase from our store for each review your name will be entered in a drawer for a $100 gift certificate 맞죠? 리뷰만 듣고 잡으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조금 더 들어보자면 strongly encourage you to write reviews of any product you purchase 구매하는 어떤 제품이건 리뷰를 쓰세요 for each review 각각의 리뷰에 당신의 name이 be entered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맞죠? 이런 식으로 맞춰가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100% 듣지 못해도 풀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려면 평소 연습을 하실 때 질문의 유형 파악을 잘 하셔야 되고요 선택지에 키워드 표시 잘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제가 전반적으로 리뷰를 한번 마무리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그 전략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가오는 시험 잘 대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